안녕하세요! 런앤런의 반스! 써니에요! 오늘의 몰래카메라! 써니아줌마! Part 2! 바로 보이시죠? Let's get it! 써니아줌마! 저기 혹시 아이서울류가 어디있어요? 아이서울류! 아! 감사합니다! 전화기 한번만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프레이트 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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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밑? 다리 밑? 다리 밑으로 와 아이서 아주머니에게 전화기 빌렸어 다리 밑으로 와 너무 멀어 스프레이트 였네? 그냥 아주머니한테 빌렸다구 알겠어 아냐아냐아사! 조명돼줘?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지금 몇시에요? 6시 40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5시 40분 6시 40분 5시 40분 7분 5시 50분 5시 40분 5시 50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앞으로 와 아이서울류 내꺼 배틀 다 됐어 아 그냥 옆에 아줌머니한테 빌렸어 아니 아줌머니한테 빌렸다고 그냥 빨리와 네 감사합니다 아줌머니 잠시 후 여기가 너무 재밌어 저 또 어디에서 팔아요 저 또 고객님 저 또 고객님 지하철역 지하철역이요? 네, 지하철 앞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지금 몇 시에요? 시기가 다 돼서 6시 50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들 유튜브 원래 카메라 차렸네요 유튜브 원래 카메라 차렸네요 두분 리액션 하시는거 저희가 영상 사용해도 괜찮으세요? 두분 다 괜찮으세요? 반응이 리얼하셔서 죄송합니다 다섯분만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막은 적게 해주고 사랑해 줘요